그 사람도 힘들겠지. 하지만 더 힘든 건 내 쪽이야. 장화야, 그러지 마라. 네가 저지른 일이 있잖니. 만약 시어머니가 네가 당신을 버렸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다면, 알고는 있는데 말을 안 하는 거라면, 나는 그게 더 두렵다. 그러니까 내가 모시질 못하는 거야. 날 보다가 갑자기 그 일이 생각나면 어떡해. 왜? 홍련이한테 내려보내면 모든 문제가 해결돼. 홍련이하고 네 시어머니하고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남이야. 근데 그 사람들이 왜 같이 살겠니? 돈 주면 되잖아. 돈. 장화야, 장화야. 이걸 기회라고 생각하고 시어머니 잘 모셨으면 좋겠다. 네가 잘못한 걸 만회할 수 있는 기회야. 죽으면 지옥에 떨어지면 돼. 그러니까 살아서 그런 기회 필요 없어. 홍련이가 모시게 할 거야. 그 일이 힘들어. 힘들어서 결국엔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게 될 거야.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짜 내가 미쳐, 미쳐, 미쳐. 어쩌자고 내가 그 인간을 두 번이나 자. 아, 진짜. 그놈의 술이 웬수야. 너무 오래 굶었나 봐. 아니, 그래도 뭐 있지. 주워 먹을 게 따로 있지. 진정해. 아, 진짜. 내가 이제 그 인간이나 마주치질을 맞아야지. 부딪혀서 내가 좋은 일이 하나도 없어. 막을 놈이 히트니스부터 때려쳐야지 안 되겠지. 아, 어떡해. 왜, 왜 잤어? 왜 잤어? 왜 잤니 또, 이 바보야. 가난하고 이상한 아줌마랑 왜 또 잤니, 이 바보야. 돈만큼 이쁜 여자 꼬시려면 아끼고 아껴야 되는 에너지를 왜 자꾸 이상한 데다 쓰니, 이 바보야. 왜 잤어? 그 자리 피해야 돼. 얽히면 안 돼. 왜 잤니, 이 바보야. 오달자 씨. 어서 와요. 세호권 싸게 파지겠다고요? 아무튼 고마워요. 난 300만원 주고 산건데, 피카트 내도 아까워, 4경기 이 자식때문이죠. 암튼, 회원권 몰래 거래하다 걸리면 개망시는거 아시죠? 줄이를 틀어도 절대 제 이름 부시면 안돼요. 그럼 이말. 저희 남매 드디어 서울로 떠난답니다. 하지만 가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, 이 테이프의 후생분을 대하시면, 저를 대하시듯 반갑게 맞이해주시고, 사주시고, 응원해주세요. 그동안 정도 들었는데 떠난다니까 아쉽네. 이 테이프도 테이프이지만, 한 곡 좀 뽑아주고 가. 아유, 그래. 한 번 해보고 가. 들어보자. 그럴까, 그럼. 날 봐, 날 봐. 안녕하세요. 수옥이입니다. 제가 부를 공명은? 됐어. 됐어라는 공명. 어머. 놀랬잖아. 가오겠습니다. 또 찾아뵙겠습니다. 아유, 그래, 나 이사님. 또 와요. 나까지 좀 선량하게 만드네 진짜. 여러분, 이수오기는 투정합니다. 건강하시고, 행복하세요. 아유, 아쉬워서. 아휴, 아쉬워서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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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누나 서울 가고 운반 내면 저분들 오늘 누나 눈을 못 들어서 얼마나 아쉬워하겠어? 그 시간 못 기다려주고 말이야. 그리고 이사회사 후딱발 이사든 다 수배놨는데 꾸역꾸역 자기가 직접 이사하겠다고 그러고. 그 돈 다 얻어 쓰려고? 자린고기 누렁이 말랑방부 자식아. 하긴 누나한테 쓰는 돈만 아깝지. 너 서울 가서도 누나한테 토달구 거꾸로 하기만 해봐. 누나 절대 안 참아. 가만있어. 서울 가자마자 방송국 가서 오디션 보렸는데. 응. 웃어줘 눈물이 흘러요. 가슴이 아파서 그댈 잊을 자신이 없어요. 아픔이 많아서 웃어줘 눈물이 흘러요. 사랑이 내게 허락된 건 오늘이 전부겠죠. 사랑이 내게 허락된 건 오늘이 전부겠죠. 언제나 내게 아프니 우울하죠. 아니, 항상 아픈고요. 나도 행복한 모습을... 나도 행복한 모습을... 퇴근해. 형 동생 사이라고 온 겁니다. 그럼 앉아. 집에 들어가셔야죠. 전쟁이다. 눈치 찼어요. 힘드시죠? 어제 용마루 집에 다녀왔어. 우랑각시요. 그 집에 다녀오면 마음이 편안해져. 겉으로 보기엔 내가 더 가진 게 많은 사람인데 남을 돌볼 형편도 되지 못하는 그분한테서 평화를 얻고 온다니. 참 아이러니지. 용마루 집 내려갈 때는 발걸음이 가볍고 서울 올라올 때는 마음이 천건만근이다. 그럼 더 자주 가보세요. 편안해지신다면요. 아니, 이젠 가지 않을 생각이야. 어머니도 당분간 그분하고 만나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. 어머니하고 내 현실은 여기인데 이상 속에 용마루 집에만 머물고 싶어 할지 몰라. 이젠 가지 않을 생각이야. 아, 괜찮아. 괜찮아. 됐어. 안좋아. 아휴... 왜 그래, 또? 아, 나 참... 홍연아, 나 미치겠다 참... 말하면 더 놀랄 텐데... 우리 등본이야. 주민등록 등본? 박석두? 박석두 이름이 왜 여기 있어? 용마루 집에 박석두 이름이 올라있냐고. 동사무소 김양희, 계속 물어보는 거야. 너랑 석두랑 무슨 사이냐고. 박석두 그 놈, 보석임네 뭐네 풀려날라고 벌써 이 집 주소를 올리고 쳐들어온 거였어. 홍연아, 어떡하니? 길란이 어떻게 해? 이제 아예 대놓고 들락거리 작정인 거 같은데... 박석두 그 놈, 지가 길란이 애비라는 거 알면은... 아휴... 나 진짜... 그 철거머리 같은 자식이 그냥 떨어질 놈은 아니다야. 아휴... 아휴... 아휴...